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에카입니다.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널 꿈 깊어 나지 못했다 내 모든 세상이 또는 장난 아니었어 자기 숨겨 놓은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몫이 더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웃을 때 짓기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똑같은 여운 그 어린 기다림 속에 힘이 더 높은 사람 내 모든 존재가 한 시원 내가 그 어린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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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나를 부른데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버렸어 이때까지도 다했던 이 같은 모든 순간들은 언제나 만나 우리가 정한 것 같으나 젊은처럼 내가 가을 때 너한테 내가 가을 때 내 몸이 있다면 한글자막 by 한효정